페닉셀, 그렇게 손절자가 되다. 여는 때와 다를 바 없는 아침, 눈을 뜨자마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래창을 열었다. 밤새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역시나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손실을 참아보고 있기 힘들어 얼른 휴대폰을 내려놨다. 언제부턴가 절망에 찌들어버린 나는 출근도 하고 싶지 않았으며 움직이고 싶지도 심지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억지로 일으킨 몸은 손실의 무게만큼 무거웠지만 반대로 정신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한 발 더 디디면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듯한 위태로움, 불안을 넘어 공포가 엄습해왔다. 출근은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 있었다. 식당에 앉아 밥을 입에 밀어넣는데 주변에서 온통 코인 얘기뿐이었다. 거의 열흘 연속 하락과 폭락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으며 오전에도 한 차례 폭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중 나처럼 주변에 말도 못하고 속으로 신음하는 이가 한둘이 아닐 터였다.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름 전까지만 해도 타명스럽게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던 비트코인을 바라보며 돈만 있었으면 나도 투자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코인판에 뛰어들 때 자신도 머뭇거리지 말았어야 한다며 후회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코인 가격이 폭락한 지금은 실체도 없는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역시 욕심부리지 않길 잘했다며 안도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어떤 이들은 이쯤 떨어졌으면 저점이니 지금이라도 모험을 걸어보자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처음 코인판에 뛰어들며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다. 저마다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분명한 건 그들 중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라는 사실이었다. 식당을 나와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많은 이들이 2018년 대폭락처럼 이번 시즌도 끝이 났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존버를 외치던 이들마저 대폭락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이미 상당수는 더 이상 늘어나는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패닉세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거대한 자본세력이 유동한 개미털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물량을 매도하기 시작하니 오후에 가격은 더 떨어졌다.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차트를 보면서 투자한 돈을 다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마치 오늘 코인판이 끝날 것 같은 파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사실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외쳤다. 그들은 코인을 모두 청산한 것을 인증하며 다들 성투하라는 씁쓸한 인사를 남기고 떠나갔다. 그들을 보며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할지 고민했다. 언제나 존버를 외치는 이도 적지 않았다. 코인판에서 이 정도는 언제나 있었던 일이라며 별일 아니니 호들갑 떨지 말라는 투였다. 나는 몹시 지쳐있었다. 열흘 이상을 밤낮 없이 멱살을 잡혀 끌려다닌 듯 나의 마음은 불안과 초조, 우울과 무기력으로 상처가 나 성한 곳이 없었다.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었다. 더 이상 깔려다니고 싶지 않았다. 이 악몽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 역시 선택해야 했다. 언젠가는 오른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견뎌왔지만 또다시 미친 듯 떨어지는 가격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렸다. 코인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존버가 승리할까? 하지만 내가 보기에 존버가 승리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이었다. 2018년 코인이 폭락한 이후 다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놓은 비트코인 수십 개를 전자지갑에 넣어놓았는데 보안상 걸어놓은 암호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현금화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 4년 전 코인 광풍이 불 때 고점에 물려서 4년을 존버한 사람이 올린 인증샷을 보니 그 사람처럼 언젠가는 오를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고문을 몇 년씩이나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도저히 만회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수년간 모아온 종잣돈이 반토막이 났는데 세 토막, 네 토막 나면 무모하게 코인판에 뛰어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손절을 선택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까 생각했지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이러다 더 떨어지면 정말 답이 없어. 아내는 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아내는 나를 말렸다. 조금만 참아보라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파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아내는 이렇게 많이 떨어진 뒤에는 조금이라도 오를 거라고 했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폭락에 대한 공포는 도망쳐야 한다는 알람 신호를 끝없이 보내고 있었다. 아내에게 정말 미안한데 더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없다. 고 말했다. 아내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체념한 듯 알아서 하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손절자가 되었다. 가지고 있던 코인을 모두 팔아버리는 순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쫓아오던 손실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 손실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현실이 된 손실을 견뎌야 한다는 두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참했다. 나는 포식자에게 붙들렸다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도망친 먹잇감 같았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만 나는 너무 지쳐있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퇴근길 차에 몸을 실었다. 집으로 달리는 도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정말로 다 팔아버렸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했다. 아내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공포에서 벗어나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실이라는 짙은 슬픔이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울었다. 억울함과 절망감이 뒤범벅되어 온몸으로 흘러내리는 듯 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며칠 사이의 우리 삶의 결심이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에 휩쓸려간 것 같았다. 나는 한 해를 원망했다. 이제야 조금 여유를 갖고 살아보나 싶었는데 딸에게 조금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욕심부리는 걸 왜 봐주지 못하냐고 하지만 원망해도 소용없는 일이었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손이 한 일이었지만 원망이라도 해야 했다. 그거라도 해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나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내 모습이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나는 그대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으로 꿈결에 흐느끼다 잠에 섰겠다. 돈을 잃었을 뿐인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살아온 나의 삶과 과거가 함께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했다. 나는 무의식 중에 돈을 다 잃으면 나 역시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다.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 날을 한순간에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절반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것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나를 손절하게 만들었다. 어떤 애들은 손절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투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모하게 뛰어들어 어설프게 투자하다 손실을 입었으니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이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 없다. 하지만 나에게 옳고 그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돈보다 나를,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는 여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가 좋아하는 것 같다. 가지가 개인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저는 여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도와 attached으로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당신의 기능은 서로가 지키는 것 같다.